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해가의 챕터 2 버스 1-9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하가 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하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하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하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하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하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하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학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 1장 1절과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고 이후에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유다 총독 수루파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워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자기 집 세우는 것에 바빴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말씀과 성령님으로 깨우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세우라고 명하시기 전에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성전을 세우게 하시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사건을 좀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에 가면 성전이 재건될 때의 사건을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 짧은 3절의 구절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사실은 많은 성경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사왕 고레스의 칭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이후에 왕국이 바뀌죠 나라를 다스리던 왕국이 바벨론에서 파르시아 그렇죠 그게 바사왕국입니다 바사왕국으로 바뀌었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귀환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자기 집 세우기에만 빨라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이 온 백성들을 일깨워 다시 기쁘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뭐였을까요 무엇을 건축해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지어져야 했을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항상 무엇부터 짓죠 집의 기초예요 found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대라고 나옵니다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이나 이스라엘 집에 기초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두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기초석 모퉁이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기초석을 먼저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성전의 지대를 먼저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워졌던 성전의 기초 그 foundation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성전 지대, foundation이 놓여진 것을 본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른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귀례대로 여호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돼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때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대성 통곡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고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그들은 예전에 무너지기 전 처음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던 노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이 무너지기 전에 첫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 기초의 그 초라함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대성 통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수루파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한기상 5장으로 가면요 처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사건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명을 내리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열방 중에서 크고 귀한 돌과 재료들을 구해와서 당시 가장 뛰어난 건축자들이 그 돌을 다듬고 그 재료들을 만들어 모퉁이돌 혹은 기초석으로 세우고 레바논의 그 귀한 백향목들과 목재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초라했었다는 거죠 생각나시나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학계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귀하고 화려한 자재들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구실로 삼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재료들이 없다 이것도 구실로 삼아 아직 하나님 집을 세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변명하며 자기들 집 짓기에만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비천한 돌들과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때 레의지파들이 악기를 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했었지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렇게 비천하게 지어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여긴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비천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우상같이 여겼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장 화려한 집을 지불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꺼이 자원하여 심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자기 집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도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집 세우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겉모습보다는 그 성전이 알려주는 언약 축복의 현실에 기뻐하며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 성전에 거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전을 통해 영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현실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지대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 또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베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말씀으로 굳게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Take courage, be strong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집을 짓지 못하겠다는 것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요 세상에 최고로 값진 것들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자기 영광을 다 두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보잘것 없는 성전에 그 영광을 두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be strong and work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굳게 하여 그 성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사워가라고 하세요 우리도 성전 기초를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것으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누가 오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여 사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서도 언약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급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 그때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도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을 것이니 너희는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하여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굳게 하여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데 먼저 6절에서 8절에 이어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급 사건을 또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짓는 백성들을 다시 굳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출애급 때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형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몇 절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을 내가 기억하였다 할 때 그 언약한 말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출애급기 19장으로 가면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급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급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뤄가시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신의 산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친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이 언약 축복을 더 확인시켜 주시고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학계서를 보듯이 이런 언약 축복의 현실이 오래가지 못했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셔야 했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다시 종이 되어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애급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돌아온 남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다시 언약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어야 그 축복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맛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전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땅에 돌아와서도요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면 언약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언약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워가지 않는 모습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은 언약 저주의 현실은 임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약 축복의 현실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사워가는 것과 그 열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들을 굳게 하여 심서 성전을 세워가야 했어요 6절에서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또 출애급대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굳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과 만국을 진동시키신데요 쉐이킹 흔드신대요 그런데 그 흔드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만국에서 보배를 모으시기 위해 선물들을 모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국과 열방을 다 흔드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보배를 모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목적이 성전을 지을 보배들을 모으시고 그 보배들로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두시기 위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들과 연결을 다 해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가 다 마련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에서 말씀하고 쭉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실 그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보배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보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라 Be strong I am the one who built 내가 짓는 거야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 출애급대를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지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걸 봐야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이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보배들을 모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진동하다, shake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출애급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급 구원 때에 하늘과 땅, 만국이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진동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냐 하면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구원자로 임하실 때 온 하늘과 땅과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10편 68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출애급 사건이죠 그때의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의 모습을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도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급 구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온 땅을 진동케 하신 것으로 말씀하세요 10편 77편 14절에서 20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때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크신 영광과 권능으로 애굽당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을 진동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실 때도 그 물을 진동케 하셔서 길을 내어 그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땅을 진동케 하실 때에 애굽을 진동케 하실 때에 함께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애굽을 진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나올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팔물들과 많은 보배들을 내어줍니다 자기들이 가진 보배들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배들을 취하여 나와요 그리고 이 보배들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신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데 쓰여집니다 출애굽기의 두 구절이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 은금패물과 물품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부를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서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서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호와 및 애복과 흉폐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즉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애굽을 진동하실 때 받아가지고 나왔던 모든 보물들 가죽들,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즐거이 바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바쳐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어떤 사건과 많이 닮아있죠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인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여 성막을 짓는 것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급 때의 현실이 성전 재건때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급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을 진동하시어 취하신 보배들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원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그때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성대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출애급 사건에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배들을 모으시는 사건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보배들을 모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사로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급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죠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의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진동시키셔서 그 땅의 가나한 민족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땅의 보배들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받쳐지게 하세요 그리고 장차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물품들이 쓰여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우수아설을 가보면 당시 가나한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 전장을 해야 했습니다 진멸 전장을 벌이며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땅을 진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우수아설 6장 18절에서 24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우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우와의 곶간에 들일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위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우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받게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우와의 집 곶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동시키시고 무너뜨리실 때에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라합과 그 가족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함께 보여진다는 거죠 그 땅의 보배들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취하여 하나님의 집 곶간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저장하게 하세요 왜?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구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항상 함께 역사되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어지고 집을 세우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함께 가요 나중에 여우와의 집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 모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집을 지을 보배들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집을 짓는 역사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린 구원만 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계획도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여우수와서에 아간이라는 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아간이라는 자의 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라고 탈취한 물품들 중에 얼마를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취한 것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돼요 이 내용 자세하게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취하였다가 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후에도 역사가 계속되는데요 다윗왕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다윗왕은 이방 민족들과 늘 피 흘리는 전쟁을 했죠 블랙 색깔 전쟁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굳게 세운 왕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방 땅을 진동하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이었지만 그때마다 일어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또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방 족속들을 물리칠 때마다 구원과 심판의 사건 외에 또 어떤 일이 있게 하셨냐 하면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보배들을 취하여 여와의 곡관으로 또 모으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구절만 읽을게요 역대상 18장 9절에서 13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마드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 애돔과 모악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들이니라 수루와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처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둠해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트와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가질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노트와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기 중심 내용은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배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부터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동케 하는 역사로 이방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때에 취한 은과 금과 노슬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모든 것들이 씌워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통해 진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여 주세요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건도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 백성들도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야 1장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마련해 주신 모든 보배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야 5장으로 가면 마침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 안에 가득하게 돼요 역대야 5장 13절에서 14절에 그때 여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형제 여러분 과거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동하시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시고 그 보배들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이 재건될 때에도 똑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여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학계서에서 실제로 성전 재건도요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바사 왕국을 진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전에 너부갓네살왕이 가져온 성전의 물품들을 다 내어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 사면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물들과 보배들을 가지고 와서 내어주는 사건까지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동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나?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참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을 가르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옴망국을 마지막으로 진동케 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과의 대적과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 새로운 출애급, 영원한 출애급 사건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동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과 하늘과 땅과 세상을 진동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때 악한 세상을 진동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땅끝까지 망국에서 구원해내세요 그때 어떤 사건도 같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보았던 구원 역사를 보면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같이 있었다고요? 보배를 모으시는 사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보배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 곡관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사오세요 형들 여러분 그 보배들이 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파운데이션 모퉁이 돌로 하여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그때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세요 4등전 2장에 보았듯이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것을 이루시려고 모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구원하실 때마다 보배들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건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마침내 아들을 통해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하고 보달 것 없는 죄인들인가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도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그 초라한 두 번째 성전을 보고 대선 통곡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회개하며 대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안에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안에 다시는 떠나시지 않으실 성령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때 감히 제사장들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눈에는 초라하게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저 우리의 겉사람이나 외모나 이 모양 이대로 우리 자신을 세상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을 판단하고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화려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이 복된 현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도 더욱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수루빠베라 굳게 하라 제사자장 여호수하야 굳게 하라 백성들아 굳게 하라 그리하여 내 집을 세우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굳게 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거룩한 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날까지도 우리도 세워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열망,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과 심판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들까지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 그 열망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망을 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세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것에 다 바쳤습니다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보아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예비해서 주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애국 구원을 받고 나온 백성들에게 많은 보아와 선물들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바벨론 포로된 삶에서도 회복되어 나온 백성들에게 많은 선물과 보아들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며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사로잡혔던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도 선물들을 주셨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보배들을 주셨대요 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 선물들을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들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린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신 게 없어서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겠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와 새 생명과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이 심에 넘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들을 더욱 섬기고 돌아보고 교회를 굳게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받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심서 세우라고 하세요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집 세우라고 세우다 오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열망에 있다고 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하다고 안 하세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품고 있느냐 물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맡겨두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하셔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하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도웁고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충성된 천지기로 아니 충성된 아들들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 세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